문을 열어라 가자 아무것도 안었나 보다 오 여기 뭔가 그럴듯해 보여 여기 여기 그럴듯해 보이 저기요? 야 근데 여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 아무리 봐도 밥집, 밥집 근처에 가면 재료가 재료도 같이 팔지 않을까? 아저씨 여기 버섯 팔아요? 아 근데 어떡하지? 이나즈마도 쎄졌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든 해야겠는데? 레벨업은 진짜 40으로 더이상 못 밀거 같은데 힘들어가지고 밀수야 있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10개 구해서 간다 일단 노점상 이 사람 좀 풀거 같은데 뭔 개소리해 뭐 아이템 팔라니까 프리랜서? 아 백수시군요 저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오 자파동 여기서 팔거 같은데? 우츄 뚠뚠뚠뚠뚠이 복숭아 쌀 두부 에라이 여긴 어디? 난 누구? 난 분명 이나즈마에 있어야 되는 몸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있을까 버섯이 여기 위쪽 한번 아까 갔다가 실패했고 다시 아래쪽 내려가보자 오 여기 있어 보인다 분위기 좀 있는데? 여기서 난다 진한 향기가 난다 내 내 구원자의 느낌이 나 나 아유 안먹어 안먹어 들어서 안먹어 오야 진짜 있을 것 같아 여기 이거다 오 이거 있다 무조건 있다 이거 이거 없으면 이제 이거 없으면 큰일나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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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무리 보다 아닌 것 같다 저기 가운데는 아 뭔지 알고 있죠 맵스랑 호일앱 있는거 다 알고 있긴 한데 일부러 안보고 있어요 뉴비 시절에 그런거 보고 하면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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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너무 편해져서 안돼 불편하게 살아야죠 사람이 이거 뭐 없잖아 보수층 밖에 없는거 같은데 야 너 일로와봐 허즐인데 이거는 허즐이 아니구나 데미지가 안 까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올게요 아 이거 벌써 없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여기도 꽝인가? 어 수메르 맵 진짜 어렵게 돼있긴 하다 기믹같은게 되게 많아보이네 확실히 아유 뭘 조졌지 뭐 아까 세개는 그거 찾았는데 어디도 세개 없나? 아니 세개 말고 일곱개 오 잠깐만 여기 뭔가 있어보인다 아닌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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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가성비 또 오는곳이잖아 아니 너의 바람 아니 뭐야 아이 뭐야 뭔데 뭔데 나 몰라 못봤어 뭔데 패밍이구나 아까 그 버섯이니? 뭐가 사라졌다는거야 내 인내심이 사라졌다 야 인마 요거 여기들 다 같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버섯도 있지 않을까? 템 설명 보고 하자고? 템 설명에도 나와있어 정보가? 템 설명 보는건 어차피 기계임을 빌리는게 아니잖아 인터넷에 힘을 그정도 인정이지 그런게 있었구나 우리 필라델피아 어디있어 필라델피아 여깄다 여깄다 대부분 우린 깊숙한 곳에 있는 교목에 기생한다 어? 아샤바네 땅에?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어딘데?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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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여기다 아샤바네 땅 여긴가보다 여기다 그래 여기 느낌이 좋다 했어 어? 파란색이 많으니까 파란 것도 있겠지라는 내 추리가 맞았던거야 난 천재야 천재는 이런짓 안하고 진작 인터넷 봤겠지? 위험한거 알죠 위험한거 알아요 저도 재밌잖아요 위험한게 소울류 게임이 왜 재밌는거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런 느낌인거죠 이 아래 지하에 비경이 하나 있네 어 약간 여기서 야 물이 차오르는데? 뭐지? 이 밀물쌀물이 있나 여기도?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버섯을 못찾잖아 내가 오케이 일단 여기 가보자 그래 하나가 뾰다 하나가 뾰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5개 남았다 5개 남았다 5개 찾은 방종이다 5개 찾은 방종이다 5개 찾은 방종이다 체크해드라고요? 왜요? 이것도 계속 정해져있나? 안돼 안돼 체크 안해요 어차피 아이 몰라 뭐 먹은먹은거지 뭐 어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두개 있는거 보니까 뭔가 더 있을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 나도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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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을거 같은데 여기? 오오오! 여기 많아 개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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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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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라치다 여기 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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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개 모았다 아이씨 미리 꾹 고생했다 음 아아이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잇 재밌겠다 아 이거 딱 코둥이까지만 업고 갈까? 코둥이까지만 업고 방종할까? 나 여기 상점에서 교환은 가능하지 않나 코둥이는? 봤던걸로 기억하는데? 나만은 근데 코둥이가 안보이나? 가장 왼쪽? 아 이거구나 바로 구매 바로 돌파 뭐야 48개 있는데 뭐야 나? 생각봐 아 맞다 이거 시X 맘이 감사합니다.